어우 연기 어우 원래 생선은 껍데기가 맛있는데 어디 아우 역시 껍데기가 맛있어 생선은 에이 나 안 틀고 오지마 나 안 틀어 구독자님들한테 구독자님들한테 저쪽으로 저쪽으로 약간 싱거운 것 같다 응 그래 소금도 쳐 어우 맛은 있네 그가지고 이야 이야 연기 잘난다 아유 연기 때문에 먹겠나 이거 기가 막히게 익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 아유 잘라졌어요 꼬랑지 아까온거 길냥이 먹어 자 어우 연기 때문에 먹겠네 어우 아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